근데 정말 진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긴 하셨나 보다, 우리 아빠. 전에 저기 있었던 닭이 있잖아요, 된장 담아두셨던. 요강단지! 네? 된장단지, 된장. 냄새가 많이 날까. 그건 현보 김창기 선생님 작품으로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한테만 선물하는 도자기거든요. 우리 아빠가 선물한 거 맞죠? 네. 제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먹히는 편이죠. 물론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먹히는 편이다. 얼른 먹어요. 진 선생님도 드세요. 언제까지 진 선생님, 진 선생님 할 겁니까? 내가 왜 달리 씨 선생님이에요? 뭘 가르쳐줬다고? 그럼 진 선생님을 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허니, 달링, 오빠, 당신, 여보. 세상에 닭살 돋고 남들 염장 지르는 호칭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필이면 분위기 깨기. 선생님이 뭐야, 선생님. 그럼 자기는 뭐가 좋은데? 나는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말해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러줄게. 아니 뭐. 자기가, 와. 자기가 좋은 거면 이 자기도 코리라이그야. 자기도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자기. 오. 오. 어? 아, 아. 아, 아. 이거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